동대문구가 2017년 상반기 평생학습 열림배움터를 운영하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20일부터 7월 6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구청 사내 아카데미에서 사주 명리학의 첫걸음을 주제로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음향의 원리해설과 천간의 본질, 사주 세우기, 생년월일 간지찾기, 육진의 본질과 활용, 암기법 등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19일까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